박진영 와... 오오오오! 아 remote! 귀여워! 검은 머리 하늘 닿는 하잘난 사람아 검은 머리 하늘 닿는 하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질 않더냐 이 넓은 땅이 보이질 않더냐 잘한다! 검은 머리 땅을 닿는 화멋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질 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거란 하늘 때 빈손 이 흰 곳을 포장하게 원없이 웃다가 으락척척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귀여워! 검은 머리 하늘 닿는 하잘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질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 화멋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질 않더냐 예! 아! 좋아!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돌아갈 때 빈손 이 흰 곳은 이 흰 곳은 포장하게 원없이 웃다가 누락척척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 다 날아가게 года 고란 하늘 때 빈손 이 흰 곳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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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아아! 호탕하게 원없이 웃다가 흐라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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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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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는 애타는 장미단에게는 장미꽃처럼 보이지만 불타는 장미단에게는 국화처럼 보이네요 저 솔직히 중간에 성원아 내 아들 하자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오빠! 성원아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말 저 인이어의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던진 건지 계획을 하고 한 건지 아 퍼포먼스 맞습니다 저렇게 쿨하게 인정하니까 더 멋있네 아 끓는 동생의 무대 어떻게 봤습니까?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구입니까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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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성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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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수 대 홍성원 홍성원 대 박민수 대결의 승자는요 가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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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수 박민수 진짜? 김남성 진짜? 우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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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했어 잘했어요 안녕하십니까